중학생 박모군은 열흘 전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. 지역 중고등학생 8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겁니다. 노래방과 학교 공터 등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폭력은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. 집단폭행이 일어났던 노래방 중 한 곳입니다. 박군은 이곳에서 6시간 동안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습니다. 고막이 터지고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가해자 중에는 옆반 학생도 있었지만 박군은 폭행 사건을 학교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. 학교 담장 바깥에 있는 가해자들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. 가해 학생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박군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아무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뒤 인증사진까지 찍었습니다. 하지만 박군이 통증을 참다 못해 학교 보건실을 찾았고 보건교사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면서 폭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에서도 고등학생들이 중학생 1명을 집단폭행하는 등 또래 집단을 벗어난 학교폭력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박군을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고교생 등 8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YTN 이문석입니다.